오클랜드 차이나타운에서 70대 아시아계 노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. 노부부는 지인의 보석 가게를 나서던 중 뒤에서 접근한 용의자가 갑자기 총을 꺼내 지갑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. 용의자는 이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. 피해자 2명은 실랑이를 하던 도중 넘어지며 멍이 들었지만 그 외에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